한국장학재단의 월간 소식을 모두 모아 전달하는 권예리쌤이야 앞으로 매월 한국장학재단의 주요 소식만 쏙쏙 뽑아 쪽집게 강의로 알려줄테니까 잘 부탁할게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2학기 준비에 앞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을 소개해주는 시간으로 수업시간 꽉꽉 채울 계획이니까 잘 따라오고 필요한 부분은 꼭 필기도 하길 바랄게 자 제일 먼저 2024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통합신청부터 알아볼게 아니 근데 국가장학금 신청은 들어봤어도 통합신청은 뭐지? 하는 친구들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나뉘는 것쯤은 이제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4가지 유형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통합신청이라고 해둔 거니까 혹시라도 뭔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 걱정을 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고 신청기간은 이번 달 20일 그러니까 6월 20일 다음주 목요일 6시까지 가능해 근데 꼭 신청해서 끝내는 사람 있더라 국장 받으려면 가구원 동의도 해야 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서류 제출도 해야 돼 이 두 개는 6월 27일 오후 6시 그러니까 그 다음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니까 이거 안에서 장학금 못 받았다고 세상 무너지는 소리 하지 말고 잘 기억하고 신청하라고 마감일은 이따가 쪽지시험에 내가 낸다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제발 하라고 할 때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재학생은 반드시 매학기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이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신청 방법도 당연히 알려줘야겠지 가장 먼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랩으로 접속부터 해 그럼 이제 반은 했어 이제 모든 게 물 흐르듯이 가능할 거야 근데 로그인하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과 같은 전자서명수단이 반드시 필요해 안 그러면 신청은 고수하고 로그인부터 안 되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도록 할게 아 그리고 며칠 전에 국가장학금 예습해 온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하나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해마다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듣는 질문이 있어 그게 뭘까? 바로 지원금액이야 가장 궁금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쌤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줄게 일단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든 기초 차상위 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 1에서 3구간 학생은 연간 570만원 4에서 6구간 학생들에게는 연간 420만원 7, 8구간 학생들에게는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해줘 다음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이것도 8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해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인 가정의 미혼자녀 대학생이니까 참고하고 지원금액 바로 말해줄게 일단 국가장학금 1유형이랑 조금 비슷해 진짜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셋째일 경우 8구간 이하 학생이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거야 아 나도 막내로 태어나서 받아볼 걸 그랬어 첫째랑 둘째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받아 일단 기초 차상위 학생은 등록금 전액 1에서 3구간 학생은 연간 570만원 4에서 6구간 학생은 연간 480만원 7, 8구간 학생은 연간 450만원까지 팍팍 지원해준다는데 진짜 와 감탄만 나오지 않니? 와와와와와와와 졸은 사람 있어서 선생님이 방금 춤춘 거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국가장학금 2유형 살펴보도록 할게 이거는 대학에서 자체 지원 기준을 수립하거든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서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필수 경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야 나름 쏠쏠해 그리고 마지막 지역인재장학금 이 장학금은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야 기초부터 9구간 학생에게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지 신규 선발자와 기선발자 심사기준이 다르니까 자세한 건 한국장학재단 우리집을 참고하라고 국가장학금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으면 나중에 질문 따로 하러 오고 댓글로 남겨줘도 좋고 다음 단원 국가근로장학금으로 넘어가 볼게 다들 국가근로장학금은 아마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근장이라고 많이 불렀을 거야 아마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만큼이나 많이 기다리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쌤이 자세하게 알려줄게 일단 이것도 6월이 신청 마감이야 같은 날이야 6월 20일 오후 6시 이것도 국장처럼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되고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해 이거는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겠어? 경쟁률이 치열하겠지 그러니까 빠르게 잘 준비하는 게 좋아 다음은 지원금액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지 교내 근로의 경우는 9,860원 교외 근로의 경우에는 12,220원씩 시급으로 쳐주니까 열심히 한다면 너희들 친구들 만나서 옷 사고 맛집 탐방하고 하는데 꽤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일 거야 국가근로장학금 너희들의 머릿속에 탕탕 후루후루 계속 주니까 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이지? 진도 빼려면 아직 한차 나오면서 지금부터는 조금 달려볼게 자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빠르게 살펴보자 신청 마감은 6월 27일 오후 6시까지 이것 또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법전원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해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하고 4에서 6구간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랄게 다음 페이지 넘기면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신청이 보일 거야 이거는 너희들 동생 보여주면 참 좋아하겠어 5월부터 이미 진행됐던 건이고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학생 1인당 총 500만원을 1차와 2차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데 고등학생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자로 2024학년도 직업계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재학생이어야만 해 이 부분은 밑줄 쫙쫙 그어줄게 다음은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금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재학생이 1년에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하면 시간당 12,220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야 게다가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 확인서도 GET 할 수 있다고 신청기간은 2025년 2월까지로 재단 누리집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 혹시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해본 학생 있을까? 아직 못해봤다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경험해보는 거 완전 추천할게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참여 대학이나 대학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계속해서 멘토를 모집할 예정이니까 꼭 많이들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면 좋겠어 멘토링 시간당 도시 14,000원 농어촌은 18,000원을 지급하고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업이니까 마음에 들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지원 꼭 해주길 바랄게 자 얘들아 수업시간 몇 분 남았냐? 아이고 빨리 해야겠네 너 수업시간 딜레이 되는 거 싫어하니까 졸지 말고 빨리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야 이거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내용인데 주변에 어린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시간 걸어가지고 링크 공유하도록 해 왜냐면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가능하고 학생 1인당 꽤 많은 교육활동비가 지급돼 초등학생은 연 46만 천원 중학생은 65만 4천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원으로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널리 알려줘야 하는 사업이라고 봐 이것도 이따가 쪽지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둬 컨닝페이프 하지마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기간과 시간 모두 놓치지 않길 바랄게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야 2024년 1학기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이야 마지막인데 졸고 있으면 어떡하니? 좀 깨워줄래? 벌 좀 준다 자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보유제를 위한 사업이야 주변에 형이나 누나들한테 알려줘야 돼 이거는 대출금리가 2.9%로 전환돼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1학기 신청은 6월 20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되는 거냐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까먹지 말기 그리고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니까 잠깐 시간 내서 신청하고 저금리를 이용해보자고 오늘 진짜 숨가쁘게 달렸는데 어땠어? 진짜 유익한 소식들만 잔뜩 가져왔지? 쌤이 진짜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쏙쏙 굴러오느라 조금 고생했다 토닥토닥 해줘 그리고 내가 아까 쪽지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기억하지? 지금부터 쪽지시험 칠게 문제 1번 2024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은 언제일까요? 문제 2번 학생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의 답은 댓글로 꼭 남겨둬 내가 다 검사할 거야 다들 장학금 많이 받고 꽁꽁 얼어붙은 통장을 만나지 않길 말할게 오늘 수고했다 모두 다들 더위 조심하고 한국장학재단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라고 그럼 다음 달에 또 보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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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